하나, 둘, 셋, 야! 자 여러분들 오늘 모두들 새로운 전학생이 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전학생 인사해줄래? 안녕 얘들아 나는 옆동네에서 이사왔어 잘 부탁해 여기 아까부터 널 봤었는데 너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좋겠다 아니야 무슨 인기가 많다네 아니야 엄청 부러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요로야 아 정말? 나도 환영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덤풍아 그래 그래 근데 그나저나 그 머리에 있는 그 리본 뭐야 엄청 예쁘다 이거 우리 아빠가 선물해 주셨어 엄청 예쁘네 안녕 늑대야 채택아 나 혹시 오늘 조금 귀엽고 깜찍한 거 같지 않아? 아니 그 리본 뭐야 요로로 거랑 비슷하잖아 비슷하다고? 아니야 이거 최근에 우리 아빠가 나한테 선물해 주신 거라고 그래? 우리가 왜 했나봐 태택아 안녕 얘들아 많이 늦었지? 뭐야? 어? 야 니네들이 똑같은 옷이다? 야 뭐야 이거 자매네 자매 뭐야? 그렇네? 요로야 너도 그거 입고 왔어? 어디 숨지? 아니 여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으면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노란색 텐트 뒤가 더 안전할 것 같아 응 여기 숨어야겠다 여기가 더 안전해보여 야 너 왜 자꾸 따라와? 어? 아니야 아니야 요로야 나 원래 나 너한테 혼자 따라오잖아 아니야 나 원래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저기도 숨 나다가 마지막에 여기 골랐던 것 뿐이야 다큰 너 여기 숨어 우우 Lambun 진짜 뭐야 쟤 요로야 무슨 얘기 있어? 오빤 나가 있어 오? 네, 네. 으악 저짓나. 얘들아 아침부터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람? 얘들아 이번에 나 검정색으로 염색했잖아. 또 귀엽고 깜찍하지. 아니? 얘들아. 나도 이번에 검은색으로 염색했어. 귀엽고 깜찍하지. 뭐야? 어? 어? 요리야 너도 염색했구나 아 이런 우연히 야 이거 완전 컨트롤 C 컨트롤 V같이 엄청 웃겨 와 뭐야 너희들 어떻게 똑같이 해 세훈야? 머리에 너희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야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인가봐 우리도 내일부터 이렇게 입고 올까? 아니 우리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못해 아 그렇네 하여튼 간에 어? 진짜 둘이 뭐 통학이라도 하는 건가? 왜 맨날 똑같아? 그니까 뭐 둘이 같은 미용실 갔나봐 그러게 엄청난 우연이네 완전 웃기다 웃긴 말투가 되네 우리 예쁜 요리가 더 이뻐졌는걸? 저건 뭐야 리본에 달았어? 이거 이거 얼마나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야 아니 저건 뭐야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어? 이거 이거 아주 그냥 예뻐지려고 그냥 안달을 내는구만 그냥 이거 이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녀에겐 내가 바로 고백을 해서 혼내줘야겠어 어? 그는 흡 으흠 아 저 저기 안녕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그 내가 그 그 내 이름이 그 뭐시기냐 그 김 존잘담이라고 하는데 그 내가 옛날부터 내가 하고싶은.. 뭐라는거냐 이게.. 아무튼 요로야 그 내가 옛날부터 니가 마음에 걸렸어 나랑 사귀어 줄 수 있겠니? 아.. 저를요? 아유 감사하지만 죄송해요 선배 전 아직 누군가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니? 그러면 이 꽃을 줄테니 언제든 마음이 생기면 니 옆반으로 오라고 예쁘니? 근데 뭐야 두 분배가 날 좋아했구멍 난 멍청이야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고 저기 오빠 뭐니? 유루루한테 차이시다면서요 뭐니? 다 들었어요 다 봤구요 차이신 것도 뭐.. 그건 그건.. 그건 그건데 혹시 유루랑 비슷한 저는 어때요? 어이? 이럴수가 유루랑 똑같은 리뷰 로유루랑 똑같은 냄새 유루랑 똑같은 얼굴? 이럴수가 완전 유루랑 똑같잖아 나랑 사귀어 주겠니? 어흥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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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풍이라는데 진짜 짜증나는거 같애 어? 머리머리도 따라하고 리본도 따라하고 이제는 뭐 나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까지 해?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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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 여보? 하하하하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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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는구만 기가 막혀 하하하하 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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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나지 뭐야 한풍 그 여자애 새차 언제까지 날 따라해 내가 따라할 셈인거야 아흥 진짜 짜증나 처음에는 리볼드 그다음에는 사복 그다음엔 날 좋아하는 그 남자까지 아흥 이제는 검은 머리카락까지 따라해 진짜 짜증나 우리애 무슨일 있어 오빠가 토토토 으아 나가! 꼭 복수할거야! 이번에도 니가 날 따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구!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칼칼치 전동자들 기숄.. 와 계장 잘했어! 안녕? 오오오오!!! 오 잘가! 오우 굴례라! 오옹? 오오 깜짝 놀랐네 뭐야? 그..그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막 회개 망지개 다리도 달려있고 날개가 달려있고 너 뭐야 굿히런이야 뭐야!!!!! 한 번만 먹어보자! 너 집에 가! 저기... 저기... 요로야! 어? 그거 어디서 샀어? 어디서 샀냐고? 그게 궁금해? 응. 너 또 나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다 알아! 어? 이거 또 따라해봐! 절대 못 따라할걸? 너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왜 내가 하는 말투, 댕댕탈 따라하는 거야? 너 진짜 짜증나!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미안해! 난 니가 인기도 많아 보이고 예쁘길래 따라하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았어! 아 정말 미안해! 이제 다시 내 안 따라할게! 너 진짜 한 번도 따라하면 그때 진짜 절규야! 짜증나! 요로보다 니가 더 이뻐! 어? 뭐야! 내가 더 이쁘거든! 내가 더 이쁘거든! 에잉! 여자들의 질투란! 난 어휴! 호박을 줄 그어봐야 호박 되니야! 쯔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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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싶다. 응. 아, 뭐. 쯉. 슈욱. 슈욱.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따라해보겠어 요르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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